안녕하세요 체크맨 송동욱입니다 오늘은 일반전화와 인터넷전화 비교하는 영상을 준비했거든요 광고 안 없으니까 끝까지 봐주세요 구분 방법은 포트면을 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전화의 경우에는 전화선을 연결하는 부분이 인터넷전화는 인터넷선을 꼽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끔 무선이면 인터넷전화다 이렇게 혼돈하실 분들이 있는데 일반전화도 무선전화기가 있고요 인터넷전화도 유선전화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포트면을 보시고 구분을 하셔야 돼요 자 이제 각각의 장단점 살펴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 일반전화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정전이 되더라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이 코드선 때문에 비상시 통화가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기본료 저렴하죠? 지역번호로 신규가입도 가능합니다만 단점은 문자메시지 사용이 불가능해요 자 그럼 이제 이어서 인터넷전화의 장점 한번 살펴볼까요? 무선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동일한 통신사의 와이파이가 터진다면은 밖에서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해외에서 호환만 된다면은 추가 요금 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와 이거 괜찮죠 하지만 단점이 있죠 지역번호로 신규가입이 안 되고요 와이파이 공유기 임대해야 되고요 정전이나 인터넷이 끊기면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통신사별 요금제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전화는 본인이 단말기를 별도로 구매해야 되고요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통신사를 통해서 단말기를 임대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인터넷전화를 구매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단 KT는 무조건 임대를 해야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설치비는요 첫달 요금에 합산해서 나오는데요 인터넷과 TV를 신청하시게 되면은 설치비 조금은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전화와 일반전화 고민고민이신 분들을 위해서 선택지 제시해드릴게요 일반전화는 신규로 지역번호 발급을 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전화 사용량이 적으신 분 집전화로 유선전화 통화량이 많으신 분 팩스를 사용하셔야 되는 분들에게 추천 추천드리고요 인터넷전화의 경우에는 집전화로 이동전화 통화량이 많거나 해외로 가거나 해외 전화량이 많으신 분들에게 추천해드립니다 혹시나 또 필요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서 SKKT LG 정책표 준비했으니까 참고해주시고요 혹시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거나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체크맨이었습니다 최대 현금 최저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